123쪽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현의 별표 3개 만약에 저는 올해 과세표현이 또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이 간주취득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나와 있죠 여러분? 같이 봐요.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거나 뭐 한 경우? 개수 한 경우. 그럼 이때 여러분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뭐를 말한다? 증축, 개축 또는 개수. 뭐가 떠올라야 돼? 간주취득. 그때는 무조건 과표는 뭐예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 아까 1교시 때 봤던 그림 나오네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건축을 신축과 재축과 증축과 개축으로 구분해서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원시취득. 그러니까 이때 과표는 뭐가 된다? 전체 가액. 그래서 거기 취득에 소외된 비용. 다른 말로 무슨 가액이야? 전체 가액이죠. 그리고 이때 적용하는 세료는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원시취득 수는 몇 프로? 2.8% 그런데 증축과 개축은 무슨 취득? 개수는 간주취득. 이때는 무슨 가액이 무조건? 증가한 가액. 세율은 특례세율 2%. 아까 1교시 때 적어놨어요 이미.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토지 지목변경 보세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에는 그리 인하여 뭐한가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을 과표한다랬죠? 그런데 그 밑에 양글하면 증가한 가액의 결정방법이 나왔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봅시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죠.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과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전이 이렇게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뭐와 원칙과 뭐 여러분? 예배로 구분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출전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배를 물어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돼. 뭐 판결문이나 뭐 판결문 또는 뭐에서 여러분? 법인장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유된 비용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입증된다. 지목변경에 소유된 비용이 입증이 된다 여러분. 자 이러한 조건이 제시가 되면 이거는 예배 조건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유된 비용이 입증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묻지마. 그냥 그 비용 자체를 증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비용이 어떻게 된다고 했으니까 입증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입증된 비용을 그대로 뭘로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말이 없어. 이 말이 없으면 여러분 뭘로 가는 거야 여러분? 원칙. 그럼 원칙은 뭐를 말하냐? 지목이 변경된 후에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표준액을 뭐한 거야 여러분? 뺀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딱 주의사항은 뭐냐? 출전의 지금 원칙을 물어보냐? 예배를 물어보냐? 확인하셔서 아무 말 없이 토지 지목변경에 증가한 가액은 이때는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해놓고 예배적으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에서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된다? 입증된다라는 예배 조건이 인식이 되면 그때는 시가표준액을 구하고 안 구하고 안 구하고 그냥 그 비용 자체를 증가한 가액을 본다는 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마음은 맞춰야 돼. 나왔는데 그때 가서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5쪽 시가표준액 나왔는데 이거 한번 확인하고 나갑시다. 자, 우리 시가표준액은 토지와 주택은 무슨 가액을 한다? 여러분 공시된 가액을 한다. 그렇죠? 공시된 가액.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계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맨날 안 해요? 다른 과목들은 뭐 하는 건지. 학계론에서 감정, 이거 아직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안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 계시고 했어? 안 했어?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급하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워? 학계론에서 배워.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와 주택은 주택은 매년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매년 정부가 가격을 어떻게 한다? 공시하죠. 바로 그저께 나왔던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공시된 가격이 나온다. 그럼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우리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토지에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고 그래? 개별 공시 집가라 한다. 그다음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죠? 이때 단독주택일 때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아파르 연립 다세대 뭐죠, 여러분? 공동주택일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액을 조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시하죠. 이거를 가지고 뭐를 과세하면 지방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과세하면 국세를 과세면 이게 뭐가 되는가, 여러분? 기준시가가 된다, 그 얘기했죠. 그러면 결론 이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가액을 공시하면 이 공시된 가격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고 이 공시된 가격이 국세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된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이 공시된 가격을 가지고 지방세라든지 특히 재산세라든지 또는 국세 쪽에서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이 가액을 가지고 때리는 거죠. 또한 이 토지 등에 뭘 당하면 수용 등을 당하면 뭘 줘야 되죠, 여러분? 보상금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또 여러분이 감정평가 때 바로 감정평가에 기준이 되는 금액들이죠.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 공동주택가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학계로 해서 좀 배우시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는 이 가격을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저 주택만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하나 줘세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공시가 된다, 안 된다. 지금 뭐만 공시하고 있다, 여러분? 건물 중에서는 주택만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한 건물 상가, 사무실, 오피라 이런 거는 공시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고. 그럼 그건 누가 결정이 되는가? 지방세력과세자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세력과세자트는 국세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가지고 시가표정액 또는 기준시가를 하겠죠, 막.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넘어가. 자, 그다음에 여러분 128조 면세점 봅시다. 제가 지금 넘어온 부분 생략한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면세점 128조 맨 밑에 자, 이거 확인해라 했죠? 취득가액이 얼마, 여러분? 50만 원 이하 인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 소액, 재산 취득제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완화 목적이죠? 남들은 매덕짜리 부동산 살 때 나는 얼마짜리 산가, 여러분? 50만 원짜리 산가? 남들은 매덕을 돈을 벗는데 나는 얼마 벌어서 50만 원? 불쌍한 놈.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럼 이 면세점 규정을 뭐하는 거죠, 여러분? 악용하는 사람 있죠. 꼭 선의를 베풀면 그 선의를 악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1번, 2번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최근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 또 밑줄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면 그때는 그 전후의 취득을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적용 여부 판단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산담회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의 인접한 토지사람 이걸 합쳐서 한 건으로 보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이 어떻게 하면 돼? 지난담에 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율 갈까요? 거기에 세율 정말 여러분도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세율이고요. 강의하기도 힘든 부분이 바로 세율인데 일단 세율 중에서 가장 기본이 바로 표준세율이죠. 이거는 별표 세 개, 여러분.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표준세율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2011년 이후 취득세 표준세율은 종전, 뭐와? 취득세와 종전, 뭐가? 등록세가 어떻게 된 거다, 여러분? 합쳐진 겁니다. 그랬죠? 합쳐진 거다.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종전 등록세의 등기 종류에 따라 등기의 종류에 따라는 세율을 합쳐서 가세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여러분 거기 박스를 통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자주 보다 보면 그냥 외우죠. 자, 여러분 우리 책을 보지 마시고요. 한 번 얼마만큼 생각나는 확인합시다. 책 보지 마봐. 책 보지 말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할 테니까 자, 상속을 받았다. 몇 프로? 2.8%죠. 2.8 그러면 천분율로 환산하면 천분이 얼마 되는 거죠? 28 그런데 상속받은 부동산이 여러분 농지대 자, 농지면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은 상속받으면 몇 프로지만 2.8이지만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싸게 가자. 몇 프로? 2.3%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상속의 무상 즉 증여나 시효취득 등 하여튼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모든 상속을 제외한 무상이죠. 그럼 그냥 뭐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증여. 그냥 증여 생각하세요. 그러면 상속과 증여비가 항상 어디가 더 높다? 증여. 그래서 증여일 때는 몇 프로? 3.5가 되는 거죠. 다만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 그럼 이거는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의 지원목적. 얘보다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맞춰준다? 상속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2.8이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아니다. 원시취도. 원시취도가 여러분 그냥 몇 프로야? 2.8이야. 진짜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민법에 배우셨던 공동수유 배우셨죠? 민법상 공동수유 형태는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 자, 그거를 분할하는가? 분할. 분할은 뭐하는가? 찢어지는가? 찢어지는가? 찢어져요! 찢어져요. 뭐 살아요? 제가 매일 듣는 소리예요, 집에서. 이때 공유, 합유, 총유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공유권 이렇게 하고. 그걸 뭐하는가, 여러분. 분할. 찢어지는 거죠. 또는 거기 책을 보시면, 책을 봐. 잠깐, 이거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뭐가 있죠, 여러분. 지분 이전. 이럴 때는,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이거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공유권의 분할이라는 것은 뭐하고 있던 거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걸 청산하고 뭐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독소유로 바꾸는. 그러니까 소유권 형태의 전환이지 새로운 취득은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공유권의 분할이나, 공동소유의 지분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부동산 공유 해소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할일 때는, 이때는 제일 낮은 세율이 몇 프로 때리냐? 2.3% 때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이게 아닌, 이거를 우리는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 일어났죠. 그 밖의 원인. 이거 꼭 적어놓으라고 했죠. 그 밖의 원인의 대표가 뭐래요, 여러분? 매매 등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적용하는 거죠. 이때는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서 응능. 돈 주고 산 거죠. 그러면 그만큼은 경제적 능력이 있어. 세금이 제일 높죠. 몇 프로? 4% 되는 거죠. 4% 그런데 그때 매매를 취득한 부동산이 뭐면? 농기면.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몇 프로? 3%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우죠, 여러분. 너무 박스에 대한 세율을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자주 본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아저씨를 찾는 이유는 뭐죠? 자주 봐서 그런 거죠? 자주 못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매매를 취득하는 부동산이 여러분, 매매를 취득하는 부동산이 주택이 돼, 주택. 주택 나면 우리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일반적 부동산보다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나 주택이야. 어머, 주택 나왔구나. 그러면 얘는 뭘 따진다? 취득가액이죠. 여러분, 오로지 취득가액만 묻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소액 1억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6억 이하일 때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의 일반주택일 때는 2%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일 때는 3%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은 제일 높아도 몇 프로야? 3% 그래서 1%, 2%, 3%죠. 이거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주택에 매매를 했을 때 적용한 세율이 돼. 이걸 모른다?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복도빵은 다 되지 맙시다. 복도빵은 되지 맙시다. 그런데 주의사항, 저거나. 취득세에서 세율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취득가액만 물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주택의 소재지나. 즉, 이게 조종 대상적이냐 아니냐. 주택의 수. 너 몇 주택자야? 이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이건 어디서 물어요? 그렇죠?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자는 너 몇 주택자야? 주택 어디 있어? 소재지를 묻지 마. 주택자한테는 그걸 묻지 않고 오로지 몇 억짜리야? 라고만 물어보는 거죠. 에, 중요하죠. 실문나 가면 직빵이야. 양도자한테 이 주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택 소재지. 주택 몇 개 갖고 있어요? 수를 따져 갖고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만. 그래서 그 주택이 어디에 있대요? 조종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돼. 우리 조종대상 지역. 우리 서울은 무슨 지역이야? 조종대상. 하남 씨도 뭐야? 조종대상 지역. 그럼 조종대상 지역에 주택을 두 개 갖고 있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두 개 갖고 있다. 주택 양도 몇 프로 두 개 맞죠? 여보세요? 조종대상 지역에 주택과 입주권 두 개를 갖고 있다. 주택 양도 몇 프로 맞죠? 양도소득세. 누진세대 몇 프로 할증 가셔야죠? 10% 할증 가셔야죠. 어차피 시험은 제가 볼게요. 여러분 그냥 감독관 합시다. 그다음에 조종대상 지역 내 주택과 입주권 합한 숫자가 3 이상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이탈을 누진세대 몇 프로 할증 가세.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세유금인데 여러분. 큰일 났네. 그런데 뭘 취득할 때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그런 거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오늘 뭐만 물어? 취득하여. 너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야? 라고 물어서 1, 2, 3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9쪽에 주택이 개정됐죠. 이렇게. 1, 2, 3가 적용된 주택이 뭐냐? 같이 보죠. 129쪽 맨 밑에. 첫째 밑줄. 주택법상 주택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이때 이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됩니다. 그럼 주택법상 주택. 그럼 주택법 제2조 1호라고 나와 있죠? 주택법 제2조 1호가 뭐예요 여러분?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 주택법 공부할 때 주택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이고 농지법을 배우면 농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들어갈 거 아니야.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첫째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를 포함하며 뭐와 뭐를 구분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한다. 이게 바로 주택법상 주택이 대한 정의죠. 그래서 한마디로 봐서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뭐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 있으면 뭐를 본다. 주택. 이게 첫 번째 조건 밑줄 들어갑시다. 두 번째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이나 사용승의소 임시사용승의소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부 밑줄 쫙 여기까지. 그리고 적으세요. 이게 뭐죠? 공부죠. 공적기관의 장부라는 얘기죠.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부터 등기법상 등기부까지 한 줄을 쫙 치시고 공법이죠. 공법. 죄송합니다. 공법입니다. 공부. 여러분이 징그럽게 안 하는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상 뭐로 돼 있어야 된다고 주택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주택으로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고 공부상에. 그리고 마지막. 맨 마지막.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셋째 줄. 맨 마지막. 건물의 용도가 뭐로 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주거용. 이게 바로 1, 2, 3위에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는 달리 올해 개정대표 나와 있죠? 개정대표 보세요. 작년까지 주택에서 제외했던 밑줄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 사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은 주택에서 어떻게 했지만 제외됐지만 올해는 어떻게 됐어? 다 삭제되어버렸죠? 그럼 결론. 거기 나와 있는 건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다시 한 번.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주거용시설 주택으로 본다고 안 본다고 올해부터 본다고 본다고 작년까지 주택을 받는데 안 받는데 안 받는데 이제 지워버렸잖아 삭제됐잖아 제외대상에서 제외해버렸잖아 그럼 제외대상에서 제외해서 뭐로 되는가 포함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을 취득해도 1%, 2%, 3%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이딴 얘기야. 작년까지는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을 받다고 안 받다고 안 받다고 4% 내렸다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택을 인정해 주겠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농지 거기 별표 하나만 자 이때 상속을 받았을 때와 매매일 때 저율과세가 되는 농지의 조건이 있죠 지금은 주택에 대한 조건을 봤고요 지금은 농지 조건입니다 농지는 첫째 공부상 지목이 조건이 있고요 여러분 공부상 지목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실제 조건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충격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책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130쪽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일단 공부상 지목은 뭐해야 되느냐 전, 답, 과, 수,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전, 답, 과, 수, 원 물론 목까지 인정해 주죠 목장용지까지 그래서 일단 공부상 지목이 여러분 전, 답, 과, 수, 원이나 목장용지 이어야 합니다 지목이 그리고 실제로도 실제로도 이 전, 답, 과, 수, 원은 뭘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농작물의 경작이나 뭐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어야 되죠 단연생,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 토지죠 또는 공부상 지목이 뭐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목장용지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뭘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축산용으로 사용해야 되죠 축산용으로 그럼 우리는 이걸 어디에 포함시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일단 농지가 되려면 지목이 뭐 해야 된다고요? 전, 답, 과, 수, 원은 물론 목까지 목장용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지목 조건 그리고 무슨 조건은 실제로도 농작물을 뭐하거나 경작화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용한다 이때 여기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본 적이 없어? 이거 여러분 저거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법을 공부하면 주택에 대한 정의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농지법을 배운다 그럼 농지에 대한 정의를 확인을 해놓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다면 공인중개사 뭔지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보면 그런 어떤 정의를 우습게 하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법률에 대한 정의는 정말 그 법률을 전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아니 주택법을 공부하는데 주택이 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한다 농지법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농지가 뭔지 모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정어놓으시고요 자 비영리사업자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6번이 중요하죠 5번 6번 별표 3개 시뻘기 양가로 5번 보시다 밑줄 갑니다 상속 밑줄 하나 상속의 무상치등은 밑줄 하나 그 밖의 원인이나 치등은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 주택 죄송합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밑줄 하나 몇 줄 죄송합니다 맘만 급해가지고 지금 밑줄 몇 개 쳐져야 돼? 4개 다시 한 번요 상속 밑줄 하나 상속의 무상 밑줄 하나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밑줄 하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밑줄 하나 밑줄 몇 개 쳤어? 4개 이렇게 이렇게 취득하는 부동산이 이 얘기야 상속으로 취득을 하거나 상속의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일반적인 매매를 취득하는 부동산이거나 또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하는 주택하는 부동산이 뭐일 때면? 공유물일 때는 부동산이 공유물 이거는 공동소유로 뭐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죠 공동소유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과표는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과표는 그럼 이때 과표는 뭘 하라? 그러면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로 하래요 그럼 여기서 취득, 지분, 가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취득, 가액, 곱하기 뭐야? 그러면 각자의 지분율이죠 그리고 이때 과표가 나왔으니까 뭘 곱해야 돼요? 세율 세율은 여기 나와 있는 상속일 때 증여일 때 매매 등일 때 주택일 때의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세율을 해당 세율이 아니라 각각의 세율을 합시다 법대로 갑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매매를 취득했어 매매 얼마짜리냐? 10억짜리야 근데 이거를 값과 의리 값과 의리 60%와 40%로 공동 소유 취득했다 그 얘기야 그럼 이때 취득세는 앞세우냐 누구냐 그 얘기야 자, 부동산을 뭐로 취득했다고요? 매매 얼마짜리? 10억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 하나 몇 명이? 2명 값과 의리 몇 프로? 60%와 40% 뭘로 취득했다고요? 공동 소유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앞세우냐 누구예요 여러분? 값을 각자가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가액이야 항상 공동소유는 지분가액이야 여러분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10억 여기에다가 각자 자기 뭐 지분율 그러면 값의 지분율 몇 프로야? 60% 이게 무슨 가격이야? 이게 무슨 가격이야? 취득 지분가액이죠 어? 여기에다가 이제 뭘 급하라고 세율 부동산에 대한 매매니까 몇 프로 때리라고? 4% 그럼 이게 바로 값이 내야 되는 뭐가 되는가? 취득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의른 역시 10억 곱하기 자기 지분율 몇 프로? 40% 이게 무슨 가격이야? 취득 지분가액 과표가 되고 여기다 뭘 급하라고? 세율 몇 프로? 4% 계산해 주세요 요거 얼마? 2,400만원 요거 얼마? 1,600만원 합이 얼마야? 4,000만원 그러면 10억에 4% 얼마야? 4,000만원 오케이 어? 그래서 값을 각자가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주택에다 봅시다 이게 뭐라고? 주택 주택을 값과 의리 60% 40% 뭐였어요? 공동 소유 취득했다 봅시다 똑같아 다만 부동산이 뭐로 바뀌었을 뿐이야? 주택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거를 누가? 값과 의리 60% 40% 공동 소유 취득한 거죠 그럼 취득세 납세는 누가 되는가? 값 을 주택일 때죠 그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얼마 내야 되었냐? 그 얘기죠 자 값 취득가 얼마? 10억 곱하기 자기 뭐? 지분율 지분율 몇 프로? 60% 자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몇 프로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을 값시다 을 취득 지분가율 얼마? 10억 곱하기 자기 지분율 몇 프로? 40% 얼마 취득 지분가율? 4억 자 이때 이제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이때 세율을 몇 프로야? 3%야 3%야 6억 이하인 1%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여러분한테 뭔가 차이가 감을 여러분 답을 모를 때는 찍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찍는 것도 진정한 실력인 거야 여러분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내가 합리적으로 유출을 하셔야 되겠지 그럼 굳이 제가 매매를 했는데 주택으로 따로 끄집어내서 그럼 분명히 얘하고 뭔가 다르겠다라는 걸 느껴야지 눈치도 없냐 아저씨가 저녁에 왔고 나 아직 밥 안 먹었어 그래서 배를 문지르고 있어 그럼 아저씨가 무슨 시그널을 보내는가 밥 좀 주세요 그 얘기죠? 아이참네 가 여기 몇 프로 때려야 돼? 1%죠? 응? 그러면 돼? 안된다 맞추면 얼마짜리 샀어? 그럼 15억짜리 샀어? 저 주택취득세 몇 프로랬어? 3%였죠 3% 취득짜리가 10억 주고 산 거 아니야 안분가격은 6억 4억 원이지만 취득 자체는 얼마짜리야? 10억짜리 샀잖아 그러니까 저기 하는 세료는 3%가 되는 거야 3% 이해하셨어요? 1% 크기냐면 큰일 나는 거야 취득세 과소신고납부가 돼가지고 나머지 2% 된 취득세에 추징이 들어오면서 뭐가 또 혼자 와? 가산세 쫓아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몇 프로야? 3%야 3% 왜? 취득 가격이 얼마니까? 10억이니까 10억이 해야지 안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1800만 원 여기는 1200만 원? 그럼 합은 얼마야? 3000만 원 아까 부동산이 하면 얼마였는데? 주택이니까 세율이 어떻게 있어? 낮아졌죠 자 봐 이걸 1%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왜 그러냐? 한 사람이 사면 몇 프로고? 3%고 두 사람이 사면 1%가 적용되면 이게 똑같은 주택 10억짜리인데 한 사람 명으로 살 때와 두 사람 명으로 살 때 취득세율이 달라지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과표는 무슨 가액이지만 취득, 기분, 가액이지만 세율은 취득, 기분, 가액을 가지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갖고 총액에 대한 주택세를 적용하는가 여러분? 이해하셨죠? 꼭 주의하시고요 자 6번 아주 또 만만치 않게 중요한 거죠 자 증축으로써 증축, 개축 또는 개수 나와있죠 여러분 양거래 6번 별표 3개 표시해놨어요 자 같이 합시다 신축과 재축을 재배한 건축 밑줄짝 뭐랬어? 증축, 개축 다시 개수 밑줄짝 그리고 건축물 면직이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증가 그러면 이때는 그 건축물의 취득은 무슨 취득으로 봐서 간주 취득이죠 왜? 신축과 재축을 재배한 증축, 개축 또는 뭡니까 개수니까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이 되고 가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야 또 그러면 증가한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 그래서 어떤 세율을 적용하라고요 밑줄 원시 취득세율이 몇 프로? 2.8%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탄력세율 갑시다 별표 하나? 탄력세율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지방자치단체정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떠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갑시다 자 중가세율 갑시다 여기는 안 나기를 바라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왔을 때에 맞힐 가능성보다는 틀릴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100일 들어가면 기도 들어갑니다 내지 말라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확인합시다 자 취득세 중가세는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표준세율에다가 우리가 지금 했던 이 표준세에다가 자 여기는 문구가 잘 봐야 돼 무슨 세율 여러분 중가기준세율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거기 박스 밑에 나와있죠 중가기준세율이라 나와있어? 몇 프로를 말해 결론? 2% 중가기준세율 자 100분이 얼마? 100분이 얼마? 400 어디 봐 중가세율 봐야지 아니 지금 어디 보고 있지? 131쪽 밑에 중가세율 박스 보고 있다고 그래서 표준세에다가 중가기준세율의 100분이 얼마? 400을 표준세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더하라고 그럼 이때 중가기준세율은 몇 프로 말한다고요? 중가기준세율은 몇 프로 말한다고요? 2% 2%의 100분의 400은 몇 배야? 4배죠 4배 그럼 결국 2%의 4배니까 몇 프로를 말하는가? 8%를 어디다가 표준세에다가 더하세요 그 얘기죠 더하세요 이런 재산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요 여러분? 거의 낫죠 사치성 재산 우리 어떻게 외우죠? 별걸 오선주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급어락장이나 고급선박이나 뭘 취득하면 고급 주택을 취득할 때 이때는 남들 무슨 세율을 때릴 때 표준세율을 때릴 때 얘들은 몇 프로가 더 오는가? 8%가 더 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엄청 무서운 건데 여러분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표준세에다가 중가기준세율 2%의 100분의 400인 4배인 8%를 더한 세위로 가자는 건 무슨 재산이다? 사치성 재산이 어떻게 보면 다 별걸 오선주 꼭 기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네요 여러분 표준세에다가 중가기준세율에 자 여기는 100분이 얼마예요 여러분 100분이 얼마? 2배 그러면 2%의 100분의 2배 그럼 이거 100분의 2배는 몇 배를 말하는 거고 2배 몇 프로에 2%의 2배니까 몇 프로야? 4%를 어디다가 표준세에다가 어떻게 하세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자 이제 하나 더 있네 자 이거는 표준세에다가 먼저 100분이 얼마를 곱한 다음에 100분의 몇? 300 즉 표준세에다가 일단 몇 배를 먼저 곱해서 3배를 먼저 곱했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커졌죠 무려 몇 배를 곱해서 3배 표준세 3배를 곱했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너무 커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 중가기준세의 100분의 100분의 200이 몇 프로를 4%를 자 여기는 더하라고 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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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뭐고 더하기 더하기 여기는 빼기 왜 앞에 숫자가 너무 커졌으니까 앞에 숫자가 3배를 커졌으니까 이때는 빼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 과밀 억제권 얘기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중가세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로 나오냐 여기는 대도시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대도시안 이거를 가지고 구분한다라는 것만 좀 봐두시고요 이 중에서 우리 사치성 재산은 꼭 알아야 돼요 다섯 가지 별장, 골프장, 고로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때 별장은 별표 하나 치라고 그랬죠 그 대신 고급주택은 여러분 별표 두 개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한 주택이 취득세 중가 대상이 고급주택인지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디 보시냐 132쪽 봅시다 자 별장 한번 잠깐 볼까요 저는 정말 돈 벌면요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게 별장이에요 제 사무실 하나 내고 싶어 공간 저만의 공간이죠 얼마나 좋을까 집에서 나가 그러면 예쌍 하고 딱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별장만 있으면 그럼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자 사치성 재산이야 필수재야 저는 필수재로 봅니다 별장 사치성 재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봐 조금 여의만 있다면 뭐 하나 있는 거 별장 있는 거 하나 나쁘지 않잖아 우리 인간답게 삽시다 양평이나 양양 이런 데다가 조그만 별장 하나 정도 설치는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세법은 뭐로 본다고요 사치성 재산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에 별장이나 주거용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주택에 포함하는가 제외하는가 어? 아니야 주택에 포함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아까 주택이라면 주택이라면 첫째 무슨 조건이겠죠 주택법상 주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건축법상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또는 등기부상에 뭐로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주택으로 기재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상 뭐로 사용해야 돼? 주거용 그럼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이때 별장이나 고급주택도 주거생활을 영위해서는 구조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별장이나 고급주택도 모르는 건다 주택을 본다 그러면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사면 1%, 2%, 3% 적용한다 4% 적용한다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취득세율 1, 2, 3% 적용하는가 매매일 때 4% 적용하는가 뭐로 보랬어? 주택 그러니까 1, 2, 3을 적용하는 거야 1, 2, 3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고? 1, 2, 3에다 몇 프로 더하라고? 8%를 더하라고 8% 어휴 이거 큰일 났네 다시 제가 여러분 별장을 매매를 취득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짜리냐? 8억짜리야 8억짜리 그럼 이때 적용하는 취득세율은 몇 프로야? 오늘 집에 안 갇혀? 취득세율 몇 프로냐고? 아니 몇 프로 때려야 되냐고 취득세율 몇 프로 때려야 되냐고? 10% 때려야 되지 10% 뭐 2%라고 그러면 어떡해 일단은 8억원 주택이 별장도 뭐로 보냈어? 주택 주택 얼마짜리 샀다고? 8억 그럼 저기서 1, 2, 3 몇 프로 때리는가? 1, 2? 2%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2% 적용해야 되는데 얘가 뭐니까? 별장이니까 어떡하라고? 그래서 8%를 더하라고 몇 프로 내야 되는가? 결론 10% 내야 되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럼 별장을 8억짜리 상속을 받았대 상속을 받았대 이번에 매매가 아니라 뭐야? 상속 몇 프로가 적용해야 되는가? 응? 자 상속일 때는 상속일 때는 몇 프로 끌고 와? 2.8이죠 근데 그 상속 받은 게 받은 게 뭐니까? 별장이니까 어떡하라고? 8%를 더하라고 몇 프로 내라고? 10.8% 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별장 한번 잠깐 볼까요? 132초 양가 1번 별장은 밑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밑줄 휴양, 피서, 놀이 그래서 여러분 별장이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이 말 나야 돼요 휴양, 피서, 놀이 이 말이 나온 순간 여러분 얼른 몰고 가야 돼? 별장으로 몰고 가야죠 별장 그래서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를 하는 건축물과 부서토를 몰고 본다 우리 별장으로 본다 근데 양가 1번 이러한 별장에서 재배되는 뭐가 있다? 그러면 농어촌 주택이 있다 있죠?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대비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실무 나가시면 이렇게 별장에서 재배되는 무슨 주택? 농어촌 주택도 있다 양가를 3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양가를 3번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써 자,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밑줄 들어갑니다 수거와 주거의 용도로 교명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이게 포인트야 밑줄 오피스텔 키워드는 오피스텔이다고 그럼 오피스텔의 특징은 뭐야? 오피스텔 거기 써져 있잖아 뭐라고? 뭐라고 써져 있어? 책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교명할 수 있도록 건축된 시설물이다 그 얘기야 그놈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되지 아니하면 뭐를 본다고 하냐면 별장으로 본다고 별장 중간 대상이 된다고 그거를 여러분 거기 박스 참고의 1번과 1번에다 이렇게 화살표 연결을 표시합니다 1번에다 이렇게 화살표 연결시키라고 별장으로 본다를 박스 1번에다 이렇게 화살표 그라고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고 자 그래서 1번 봐요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구조되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밑줄 뭐로 사용하면 휴양, 피서, 놀이,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는 뭐를 본다? 별장을 본다 자 이때 1번을 다시 3번으로 연결시킵니다 1번을 3번에다 연결시켜야 돼 자 이때 3번 갑시다 밑줄 누가? 소유자, 이외의자 누구야? 저거 임차인이죠 임차인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뭐를 사용한대? 별장으로 한대 임대 들어온 임차 들어온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한대 화한장하는 거죠 그럼 지가 집을 사든지 뭐 들어와놓고 임차 들어온고 뭐로 사용한다는 얘기야? 별장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중과세 한다 안한다 한다고 한다고 실무 나가면 여러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한테 멱살 잡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임대는 뭘로 임대줬는데? 사업장으로 임대줬다고 사업장 그런데 임차인이 뭐하는가? 전입신고해놓고 뭐로 사용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주거용도 상시주거용이 아니라 뭘로? 주말이나 휴가시즌 이런 때만 와서 틈틈이 쓰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로 본다고요? 별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몇 프로 더 때려야 돼? 몇 프로 더 때려야 돼? 8% 더 때려야죠 8%를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임차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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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별장으로 쓰는 건 누군데? 임차인한테?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는데 임대인한테 때린다고? 그래 임대인한테 때린다고 임차인은 임차 들어온 사람한테 무슨 세금을 때려 그래서 8%를 누가한테 때린다고? 임대인한테 때린다는 거예요 임대 임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뒤집어지죠 그럼 누구 잡으러 온다? 또 공인중개사야 이러면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면 뭐 맺지 말래서 넥탬 맺지 말라고 그랬잖아 멱살 잡힐까봐 나비 넥탬해 아니 나비 넥탬해도 안 되겠다 자 그렇게 했다 틱!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실무 나가시면 오피럴 임대처럼 여러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임대인은 뭘 하냐? 뭘 하지 못하게 절대 전입신고를 못하게 된단 말이야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고 왜 못하게 하는가? 주거위원을 못쓰게 하려고 그러는가? 왜? 자기는 주택 하나 있는데 이걸 임차인이 몰래 사용하면 주거위원을 하면 자기는 몇 주택자가 돼? 2주택자가 된단 말이야 2주택자 근데 그게 어디 있어? 서울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조종 대상 지역의 2주택자니까 누진에다 10% 할증과제 되세 그러고 있어 실무 나가시면 민개공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실전 세법을 다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연결시키고요 자 양가로 4번 봅시다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대 아이씨 환장한다 밑줄 그러면 어디까지를 그 별장에 부속 토지가 봐야 될지 애매하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밑줄 건축물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거는 별장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다 적어 별장에다가 별장 물론 고급 오락자 고급 주택 부속 토지 이 판정입니다 이거를 좀 제목을 붙여주시면요 한꺼번에 정리가 될 것 같아 거기는 지금 뭐만 나와있지만 별장만 나와있지만 이 규정은 별장은 물론이고 어디? 고급 오락장과 고급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속 토지 판정 규정이다고 그럼 얘들아 어떻게 판단하냐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경계가 경계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분명하다 그러면 그 경계 내의 토지를 부속 토지로 보면 되는가 경계 내의 이 부속 토지를 그런데 경계가 불분명하되 분명하지 않대 그럼 어디까지를 별장 부속 토지로 볼 거냐는 얘기죠 별장 부속 토지로 보면 뭐가 되는 거고 중과세가 되는 거고 별장 부속 토지가 아니면 일반 세율 대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중과세 할 거냐는 얘기죠 토지 그런데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물 뭐에다가 바닥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도시 지역 안박 구분 이시 없이 여기는 없이야 없이야 무조건 몇 배 여러분 열 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별 적용을 하고 도시 지역 안에 몇 배 다섯 배 그 밖의 지역은 열 배지만 여기는 도시 지역 안박 구분 없이 무조건 몇 배야 열 배를 곱해서 여기까지를 뭐로 보는가 부속 토지로 보는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부속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죠 자 이거 같이 정리합시다 한꺼번에 자 그래서 여러분 133쪽에 양가로 4번 부속 토지 판정 이건 별장은 물론 어디에도 적용한다고 여러분 고급 어라짱과 고급 주택 판정 기준과 똑같아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 어라짱 다음 페이지 여러분 고급 선바 그 다음에 고급 주택 뭐 한번 보시고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고급 주택 정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135쪽 양가로 2번 고급 주택에 제외되는 거 보세요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자 주거용 건물 취득하는 동안 몇 일에 했던 거냐면 60일 여기 올해 개정된 거죠 작년까지 무조건 30일이었다 올해부터 무조건 60일이다 그래서 결론 올해부터는 취득세 30일짜리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다 60일로 갔어 신고기한은 다 그래서 60일 다만 상속일 때는 상속계의 속관대로 말로부터 매도인에 6월 또는 비거주일 때는 9월 이내에 이거를 뭘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구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변경공사 착금은 중가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며칠 이내 하라고요 60일 그리고 적으세요 여러분 그 위에다가 이거는 고급오락장 동일 이 규정은 어디도 똑같이 적용한다 고급오락장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취득할 때는 이게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했거나 고급오락장인가 취득할 때는 이거는 전 사용자가 전 소유자가 쓴 거지 지금 취득한 사람이 쓴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내가 건물을 샀어 강남구 서초동 신사동에는 빌딩 하나 샀어 건물 하나 샀는데 그게 뭐를 쓰던 거냐 고급 캬바레로 쓰던 거야 그럼 캬바레는 내가 쓴 거야 아니 전 소유자가 썼잖아 근데 살 때 이게 고급 캬바레인 거죠 그럼 캬바레는 뭐가 되냐 고급오락장이 돼 그럼 너 사치성 재산 취득했냐 8% 더 내라는 얘기야 근데 나는 살 때는 이게 뭐였지만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취득하는 사람이 이거를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을 사용하지 않으면 중가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며칠이내 하라는 얘기야 60일 이내에 용도 변경 공사 착공 들어가거나 또는 그러한 용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중가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죠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캬바레를 상속해주고 돌아가셨어 짜증나 안나 왜 안나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캬바레 건물 상속해 길동 4거리 있는 거대 그게 뭐야 거기 길동 있는 거 무서워? 호박 나이트클럽 건물에 상속을 해줬어 짜증나 안나? 왜 안날까? 그래서 상속을 받았는데 이게 호박 나이트클럽이야 그럼 뭐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고급오락장 근데 고급오락장 내가 받는 사람이 쓴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고급오락장 상속을 받았지만 나는 이걸 고급오락장 사용하지 않고 독소실을 바꾸겠대 생각해봐 여러분 고급오락장에 독소실을 바꿔 죽인다 여러분 사이키 조명이 막 휙휙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고 공부 잘 되겠죠? 바닥은 또 플로우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빡빡빡 그래가면서 그러면 취득할 때에는 고급오락장이었다 하더라도 취득한 이후에 고급오락장 사용하지 않으면 결론을 해봅시다 중과한다 안한다? 안한다 며칠이내? 60일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올해 취득상 30일짜리? 없어 주의하시길 됐어? 여러분 그 정도 일단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6쪽 137쪽은 들어가지 마 다음에 할 때 한 번 우리 한다면 시험에 나오면 어떤 게 나올 건가 한번 확인해 드릴 테고요 실제 시험에는 여러분 139쪽이 나오기도 했어 139쪽 한번 보세요 중과 제외 업종을 물어봤어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에 나와 있죠? 제외되는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까지 보세요 34가지가 있어요 이걸 물어보면 저희가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여기서 물어봤어요 몇 번이 시험에 나왔냐? 최근에 23번이 나왔어요 할부금융업 그리고 이거 사면은 취득세 중과할게 말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이건 출제는 의도는 딱 하나야 맞춰라 맞추지 마라 맞추지 마라 그 얘기야 객관식 문제상 틀려줘라 그 얘기야 근데 제가 항상 출제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 안 내도 우리가 다 알아서 틀려준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굳이 안 내도 우리가 알아서 틀려줄 테니까 내지 마라 그런데도 내요 자 142쪽 저는 여기 오래 예상합니다 세월의 특례 찾으셨나요? 별표 3개 시뻘게 칩니다 142쪽 세월의 특례 빡빡빡 제가 찍었어요 시험 끝나고 한 번 맞춰봐 이놈이 찍은 데가 진짜 나왔는지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말이죠 자신 없으면 이런 얘기 못해 허이참나 이런 얘기 아무나 하는 줄 아나 봐 진짜인데 웬만한 자신이 없으면 이런 말 해 못해? 못해 여러분 제가 여름 때 확신을 심어야죠 여러분도 공부하기 편한 거죠? 그렇지 않나?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제 마음 같으면 내고 싶은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나? 어떻게 한다? 나온다 그래서 특례 세월 별표 3개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올 수도 있죠 제 예상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러나 여러분은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나온다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찍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무슨 말 했냐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랬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언제 깨졌냐 15회 때 깨졌습니다 제가 15회 때 그 전에 여러분 하여튼 11회 때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했고 14회 때까지 여러분은 그냥 찍는 족족시험에 달아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예상문제 찍기 강의하면 여러분 종로에서 여러분 강의에서 서서 들었습니다 서서 잘 나갔죠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그게 언제 때야? 15회 때야 시험 끝나고 나니까 게시판에 글 올랍니다 무슨 글이 올랄까요? 장 지지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쫙 올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만합니다 그런데 왜 살아남았냐? 이미 민개공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개공이 다 쓰러져버렸기 때문에 세법은 거의 뭐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대모할 때 열심히 나가주세요 그 대신 그 당시는 선생님들도 다 나갔습니다 시청합이나 과천청사 집합할 때 다 나가서 해줬어 자 특례에서 찍었어 두 가지가 있어 표준 세례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그리고 역시 몇 프로 가서 하는 거 여러분? 2% 자 주의 이때 이 2%를 다시 한 번 지방세포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중가 기준 세율을 한다 같이 잡으시고요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특례 세례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가 그냥 중가 기준에서 몇 프로? 2% 과세하는 경우가 몇 가지를 구분한다? 두 가지를 구분한다 별표 3개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표시 다음 주 안 오면 하나 날아가는 거야? 알아서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지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 어디 간다고 여러분 142종 세율특례 들어가 있습니다 취득세 마무리 지고 등록세 들어간 다음에 재산세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